기압골의 영향으로 기압골의 영향으로 19일부터 20일 오전 사이에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. 다음은 서울 지역의 날씨입니다. 서울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9일 오후부터 20일 오전 사이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. 특히 이번 예보 기간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무척 숱겠는데요. 17일과 18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11예보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